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도 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왜 답보 상태인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충분히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. 첫 번째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. 이렇게 큰 의석을 야당에게 주었을 때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게 속도가 날 것이다. 속도전을 할 것이다. 그리고 양적으로도 정량 평가를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. 라는 기대에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에 대한 대답을 아직 확실하게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다.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데 정권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어떤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들을 아직은 많이 못 보여드린 상태다. 그러니까 왜 싸워 정치가 싸워서 싫어 라고 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아직까지는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갖는 굉장히 큰 숙취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.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. 아 그렇구나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표를 주고 싶어.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받아내는 일이죠. 그것에 대한 대답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차기 지도부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제시될 수 있다. 그렇군요.